안녕하세요 전납공원입니다. 저희 보무상 꼬신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의 보무상은 바로 아임스타 왕차판왕구십니다. 그럼 보도록 할까요? 자 여기 아임스타 카드만대기 DX세트네요. 우와 3기 DX카드만대기네요. 우와 카드가 되게 예뻐요. 우와 여기는 쥬리의 스타터세트 와 쥬리가 스타트라는군요. 여기는 하늘위의 스타터세트 여기는 하늘위의 스타터세트도 있고요. 여기는 아임스타 카드 레전드 유닛 세트가 있어요. 우와 카드가 왕창 많은데요? 게임기에서 쓸 수 있대요. 그리고 아임카드 3기 버전도 있네요. 이렇게 예쁘면 게임기 앞에서 게임하고 싶기도 하겠어요. 자 이거는 세트2인데요. 여기는 오 세트3이네요. 오 이렇게 예쁜 카드가 잔뜩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있죠. 반자이 스티커 가방 세트 스티커 가방 스티커를 만드는 가방이래요. 스티커 위에 완전히 색칠을 올리고 쓱 올려주면 가방으로 짠 이래요. 자 이곳은 어딜까요? 바로 홈플러스 오리점이에요.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곳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 여기까지 다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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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